빠방 하이!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시리즈! 오늘은 대망의 3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판 아메리카노부터 조상님들의 미쳐버린 술사랑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탑5 3탄 시작하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만드는 공간 수락관 수락관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장금 하지만 수락관에 대장금 같은 여성주방장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 아셨나요? 이거 보세요. 1605년 섬묘조재 재경수 연도 열심히 요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 네, 모두 남자들 뿐입니다. 이들을 숙수라고 불렀는데요. 세종실럭에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400명에 달하는 수락관 직원 중 남자가 376명 여자는 고작 12명 뿐이라고 우푼이라도 있습니다. 1453년 세종 15년 요리를 할 국녀를 공녀로 바치라는 명나라의 요구 요리사는 전부 남자뿐이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라며 당황했을 정도라고 실제로 나인들은 차려진 음식을 나르거나 고조하는 일을 맡았고요. 셰프는 숙수들이었죠. 남자 셰프가 대세였던 이유는 뭘까요? 먼저 조선시대는 남녀가 유별했던 유교사회였습니다. 왕의 수라를 여성에게 맡긴다? 상상하기 어려웠죠. 남다른 노동강도도 한몫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5번은 올라갔던 수라쌍 이른 아침에 초조반 제대로 된 아침쌍 조수라 점심다가 낮것쌍 오후 5시에 이른 저녁쌍 석수라 야식 야다 소방과까지 와? 이외에도 왕이 원하면 언제든 요리를 대령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안그래도 손이 많이 가는 궁중요리 무겁고 거칠었던 재래식 요리 도구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했으니 중노동이 따로 없었죠. 이 숙수들을 진두지휘하는 작업반장이 대령 숙수입니다. 임금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 조선시대 최고의 요리사로 배를 이어 세습하는 전문직이었는데요. 아들이 10살쯤 되면 이를 가르쳐 자리를 물려줬죠. 하지만 잡지게 분류된 기술직을 천대하는 분위기였던 조선 박봉인데다 명예와는 거리가 멀었고요. 하루 이 교대로 쉴 새 없이 음식을 해대도 몸이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제사, 회식, 생일, 각종잔치, 손님 접대 등 매일이 행사에 연속 술장 뷔페 서비스도 기본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뻑하면 권력가에 불려다녀 했다는 이쯤 되니 보통 체력으로 안 되는 건 물론 남자 숙수들도 도망가기 일쑤였죠. 그렇다면 수락간이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때는 고한 말 고정황제가 폐위된 이후 조선 왕실은 겨우겨우 연명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왕의 요리사인 숙수들도 전원 해고당했고요. 할 수 없이 상궁들이 숙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 거죠. 이랬던 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지금의 이미지로 굳어진 거라고 하네요. 식후 아하 한 잔이 필수인 시대 커피가 없던 그때 그 시절엔 뭘 마셨을까요? 차? 차를 물 마시듯 마셨던 중국 일본과 달리 조선은 비교적 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차 대신 즐겨 마셨던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숙룡? 구수한 양의 밥 알갱이까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타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죠. 제사를 지낼 때도 차 대신 숙룡을 울리는 등 역사가 정말 깊은데요. 고려시대에도 즐겨 마셨다는 과거 고려를 다녀간 송나라 외교관 고려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정체불명의 물그릇이 궁금했으니 알고 보니 테이크아웃 숙룡 지금 우리가 아아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죠. 숙룡의 인계 비결 뭘까요? 첫째, 설거지 구뚜막 아궁이에 고정식으로 올려졌던 무거운 무쇠솥 매번 누룽지가 눌러붙어 있지만 쉽게 옮겨서 씻어내긴 어려웠는데요. 여기에 물을 붓고 끓여낸다? 한 귀의 해결 게다가 귀한 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먹을 수 있었으니 일석이조였죠. 둘째, 소화제 숙룡은 기옴료이면서 소화제 역할도 했습니다. 식사의 마침표 같은 존재로 숙룡을 마셔야 식사를 제대로 했다고 여긴 건데요. 타국에서 숙룡이 없어 엄살 떨다가 겨우 찾아 마시고 속이 편안해졌다는 후기들이 있죠. 셋째, 위생 숙룡은 위생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고를 했던 조선시대 후기 주요 감염원은 비위생적인 무료였습니다. 팔팔 끓여마시는 숙룡은 그럴 염려를 덜어준 것 20세기에 들어서도 굳건한 위치를 자랑하던 숙룡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춥니다. 짜자잔 전기밥솥의 등장 너무 편리했지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숙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 애초에 누룽지가 생기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그 자리는 커피가 대체했죠. 모든 식후에 뭔가 마셔야 속이 개운하다고 생각했던 문화 덕분입니다. 그 시작이 숙룡이었다니 새삼 신기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감자와 고구마 의외로 역사가 정말 짧습니다. 감자와 고구마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 한반도에는 조선 후기에 전해졌는데요. 이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다는 조상님들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먼저였습니다. 때는 18세기 중반 여태를 거듭한 유례없는 카문 백성들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먹거리가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흙도 파먹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야말로 대기근이었다는 조정에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할 만한 신박한 아이템이 간절히 필요했죠. 이때 조선통신사 조엄이 나섰습니다. 1763년 신기한 식물을 발견하는데요. 생김새가 묵뿌레와 비슷하고 일본말로 고기위마라 불렸죠. 이게 바로 고구마입니다. 이거다. 확신이 든 조엄 재배법과 저장법 등을 알아낸 후 고구마 종자를 조선으로 보내 심도록 했습니다. 수확을 하고 보니 이게 웬걸? 푸짐한 양과 풍부한 영양분 맛까지 좋았는데요. 생으로도 삶아서도 술까지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죠. 사람들은 고구마를 하늘이 내려준 작물이라 여겼고요. 단맛을 강조해 달감자를 써서 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정작 감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19세기 초반 조선에 몰래 들어와 인삼을 캐던 청나라인들이 그 출처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경작해 먹었는데요. 그들이 청나라로 돌아간 후 머문 자리에 정체물을 작물이 남아있었죠. 한 농민이 무심코 가져와 밭에 옮겨 심었는데 알아서 쑥쑥 자라서 고구마보다 번식력이 강했죠. 감자는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전역에 확대 재배됐고요. 특히 서늘한 곳에서 더 씨알이 굵어지는 감자의 특성으로 강원도 고냉 지역의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민의 양식으로 우뚝 선 감자와 고구마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백성들을 살렸죠. 대충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배고플 때마다 꺼내먹음은 그만이었고요. 투저도 따로 필요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농민들이 감자 고구마만 심고 국물 재배를 기피할 수 있다며 재배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 흉년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의 고황작물 입값 제대로 했네요. 술 사랑으로는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수 위였다는 예로부터 술에 관대했던 조상님들 식사에 항상 술을 반주로 곁들이는 건 기본 성민부터 고관대자까지 음주가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매일 아침 저녁 부모에게 술과 안주를 올리는 게 일종의 효도였는데요. 이름난 효자가 되려면 필수코스였습니다. 술은 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끼니를 표현했던 단어 추식 술과 밥이죠. 오곡의 정기 그 자체라는 술은 만병통치약이기도 했습니다. 몸에 피를 잘 돌게 하고 병증을 없애주는 좋은 약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도 꼭 술과 함께 마셨죠. 약주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궁궐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술판을 벌이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조회를 마치면 임금이 신하에게 술자리를 베푸는 게 관리였고요. 심지어 신하들이 왕에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매일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는 것. 술을 즐기는 임금들에게는 땡키였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보통 곤란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건 세종대왕입니다. 조선의 왕들 중 술을 가장 싫어했던 왕으로 평가되는 세종. 원래도 주량이 약해서 술을 멀리하려 했던 건데요. 세종실록엔 왕과 신하들이 술을 두고 신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술은 내 체질이 아니다. 본래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약용으로 술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탕약을 마시겠다. 라고 해도 아무 소용 없었다는 이렇듯 조선에는 술을 승상한다는 의미의 숨은 풍조가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최고의 선물도 술이었는데요. 무려 임금의 하사품목록 제1호였다는 노년의 정년 퇴직한 관리 몸져누은 신하 나라의 공을 세운 백성 성균관 유생들, 과거 합격자 등 노고를 취하는 의미로 술을 하사했죠. 심지어 옥살해 중인 제소에게도 술을 내려 위로했다고. 하지만 워든 적당한 게 좋은 법. 술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데 다음 순위에서 더 알아볼게요. 채널 고쩡! 이렇듯 술을 승상하는 숨은 풍조. 조선 후기에 이를수록 조성한 골목마다 술집이 질배했습니다. 술 부심 부리는 것도 지금이랑 다를 게 없었죠. 내가 술 좀 마신다? 하면 주량이 약한 사람을 비웃기 바빴다는 조선 전역이 음주에 몰두해 있다는 기록까지 있는데요. 술로 인한 폐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학년이면 차라리 밥을 굶고 귀한 곡직으로 술을 빚어 마실 정도였다고. 관리들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술에 취해 공과사를 구분 못하고 나락으로 간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심지어 임금 앞에서 주사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세조 4년 영의정 정인지 세조를 너라고 부르는 대형사고를 저지릅니다. 왕정 시대에 항상도 못할 망언 이외에도 감히 임금 앞에서 기생을 희롱하다가 밉보인 사례도 있었죠. 뜻대로 되지 않자 나중엔 술 조정만 금지한다거나 술병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든가 구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패! 그래도 남은 건 있었습니다. 선비라면 술과 색을 멀리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그래도 술은 마시고 싶었던 선비들이 선택한 건 내외 술집입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내외를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주로 몰락한 양반집에 여인이 운영했습니다. 양반이긴 했지만 현실은 현실. 먹고 살아 했으니 가정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했던 건데요. 손님이 들어오면 안주인이 문틈으로 술상만 밀어넣고요. 손님은 다 먹은 뒤 술값을 술상에 조용히 놓고 갑니다. 너무 불편한데 나름 장점은 있었습니다. 배운 집안에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 음식과 술이 꽤 보컬이었고요. 얼굴을 마주할 필요 없이 조용히 술 한잔하기에는 딱 좋았죠. 술 마시는 게 알려진 게 싫었던 선비와 생계를 위해 돈은 필요하지만 자존심은 지키면서 장사하고 싶었던 주인. 서로의 니즈가 콜라보한 결과물이죠. 많은지 조금 이해되네요. 정말 신기한 문화가 많은 조선시대 술악간 요리사들이 다 남자였다는 건 진짜 놀라운 사실이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음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시 라이츠